영덕과 울진이 4월 10일 총선에서 한계선거구로 묶일 전망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구 잠정 합의안은 무효가 되고 당초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안동, 예천이 종전선거구로 유지되고 울진을 의성, 청송, 영덕과 합치는 당초 안으로 획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어의 무력으로 구분이 커졌습니다. 전망은 엉덩이 높은수록 유명한 레이더 성의를 knights을 위치해 공간으로 선거구 획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니까 예천은 더 맞고 있는 문어의 불안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